안녕하세요. 팝아티스트 낸실랭입니다. 홍석천의 운수 좋은 날 오늘 촬영일인데요. 이렇게 스튜디오에 제 터브유기니 시리즈 작품들, 텐버스의 유화 작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디스플레이 해놓고 오늘 촬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 스칼렛 시리즈고요. 캔버스의 유화 작품을 또 입어서 제 스칼렛 시리즈 작품이고요. 그리고 항상 믹스미용 캔버스 작품이었지만 이번에는 작년 대행정 때 선보인 터브유기니 타이거 텐버스의 유화 작품으로만 해본 작품입니다. 그리고 터브유기니 라이언 역시 작년 설해마을 에이비 갤러리에서 보인 작품입니다. 에코사이즈.